국립국악원 정학단 악장 김병우 안녕하세요 국립국악원 정학단 악장 김병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종묘제례악입니다 종묘제례악은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연주하는 음악으로서 노래와 무용이 포함된 의식음악입니다 왕실의 조상을 모신 종묘제례나 토지와 곡식의 신을 제사하는 사직제례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종묘사직이라는 말은 곧 국가를 상징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 조상들의 보살핌으로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종묘제례악을 들으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종묘제례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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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